2. 2. 3. 3. 3. 4. 5. 5. 5. 5. 5. 더워?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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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6. 아빠는 지금도 이렇게 간식을 좋아해? 저녁 먹고 나서도 기본적으로 한 야식듀를 3개에 빵 2개를 먹고 나야돼. 옛날에 아들은 이거 있으면 깜짝할 수 있어야 다 먹었지. 밥 많이 먹었어요? 많이 먹었어? 밥을 아예 안 먹었어 진짜? 똑같네? 내가 아빠 닮은 거야 다 누가 나 닮은 거야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이거 다쳤어? 밴드 붙여줘 아이 참 손가락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밴드 붙여달라고 쫓아와서 이래 니 아빠 니 아빠도 똑같아 나는 엄살이가 안심한 편이야 심해요 심해요 아이고 심해요 아이고 잘 먹네 어 재밌다 나는 해줄게 재밌어 하이 아빠 할까? 춤을 신음 머리 머리 어깨 바람 장난이 아니야 바람 장난이 아니야 반찬 반찬 변화 여우 뭘 예쁘게 인생